재훈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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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훈아 니가 날 잡아? 니가... 니가 날 잡아? 니가... 이 책 배우자도 양육권 갈 수 있습니다 재훈아, 알지? 나한테 너밖에 없는거 너희들 거기 있지? 야옹! 당신 내가 아닐 거라는 생각은 아린이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잘난 서재원이 아니라 못난 내 탓이겠지 둘 다 죽여버리고 싶어 이거 놔! 내 딸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지켜봐 난 니가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웠으면 좋겠어 정말 몰랐어 꿈에도 상상 못했고 당신 내가 아닐 거라는 생각은 정말 나는 너 때문에 내 세상이 다 무너졌거든 리알이 당신이 잘 키워져 니가 아픈 것도 모르 끝까지 믿었어야 됐는데 나 혼자 보았고요 그러지 못했어 미안해 미안해 기억이 돌아온 후에도 지금 그 말 너 후회에 안할 자신 있어 너 후회에 안할 자신 있어 너 후회에 안할 자신 있어 저는 그 말에 안할 자신 있어 내 딸을 건드리고 싶어 내가 내 딸을 건드리고 싶어 내가 내가 Vanessa'm 고름나에 안해 서재현 씨, 잡아. 허순영 씨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.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. 당신이 지금부터 하는 말은 법정에서 분리하게 작용됩니다. 시간 후에는 그는 답이 불안한다고 합니다. 이것은 정의 여러분을 위해서는 수여의 욕 scheme입니다. 손은 수여의 우애인 수여의 벽의 현실입니다. 아멘